우리 가족 탄소중립 실천과제 선진 우리 가족 탄소중립을 위한 가정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나 탄소중립이 뭐야? 이산화탄소 순 매출량이 재료가 되는 것이야 그래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탄소중립은 5대 분야 실천수칙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 그게 뭐예요? 5대 실천수칙은 에너지 절약, 저탄소 소비, 친환경 수송, 순환경제 참여, 흡수원 보호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자전거로 등교하고 컴퓨터를 덜 사용할래요 전 TV 시청 줄이고 개인 손수건 사용할게요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세탁기 횟수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이 있지 나는 난방온도 낮추고 냉방온도 높일 거야 나는 일주일의 하루는 지하철 타고 출근이다 해마다 나무 심기를 하자 아닌 것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조금 더 크게 아닌 것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아닌 것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 맞다, 우리 가족은 탄소중립 가족이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은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김치찰대 가정전자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탄소중립 가족이 지하철 타고 출근해 잉방을 떨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구하고 산소중립 cheese 나이 비행자 수정립 가족이 друга 나이 비행자 무슨 식사에서 성장나 배경이 되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